우리 팀 최고의 표정 보자는? 표정 제일 잘하는 사람 진짜 어렵다 둘, 셋 센스 저 둘이 같잖아 희해 인정 희해 인정 희해? 저요? 희해 씨가 내 표가 나와서 최고의 표정 보자니까 또 보여드려 앉아 아! 왜 더 뽑았어요! 보여줘요! 보여줘요! 기쁠 때 맞죠? 네 아! 귀여워 똑같아 이렇게 안 하는데? 나는 희해 능글스럽게 눈을 맞출 때마다 항상 하는 표정이 있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마스크 무대를 할 때 희해랑 저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희해! 어! 웃겨가지고 처음으로! wanted to 들어오려 녹아 한 명 감상 우리 하나 둘러 카레 때문에 行了 당신 ennes 당신 당신 . 당신 당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